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언니센터TV가 명절 새해고 서라원장과 함께 대전 금융교의 탑정 출릉다리죠? 탑정어 문산 쪽에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 풍성한 상관에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기사도 없이 왠지 오늘 카메라에 바쳤습니다. 서라원장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더 가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명절을 새고 나서 유튜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일산 금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명절 새고 연휴 내일까지만 쓰면 되는데 그런 거를 또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감짝스럽게 빛나도 없이 여고 카메라는 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미공개잖아요. 미공개요? 미공개라 제가 팬팀으로 일산을 가는 것이 그냥 완전 제작으로 그래요. 어쨌든 명절 휴가 끝나고 13일부터 14일날까지는 제가 일산궁 콜라텍의 팬 미팅 만남을 갖고자 달려갑니다. 우리 시청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영국 댄스TV 애청해주시는 분들은 일산 중에서 일단은 저만 이 기지만 만나 볼 수가 있는 저류의 기회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신나님 디러심 닥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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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MovistFK 닥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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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 니마 살덩이같은 내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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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덩이같은 내 니마 고통주야 가득받은 어휘 홀로 치세라고 니마 니마 묻혀났네 니마 주야 불만님의 생각 기다리고 기다리다 열쇠 무명 널 붙지마 힘을 받기 다 적셨네 니마 니마 살덩이같은 내 니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가치 마오 가치일 마오 저자리 또 따치도록 가치일 마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으으으으 아라리가 났네 청천하늘에 잔열도 많고 이네 아리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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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아리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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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아리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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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아리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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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